오늘 알 게임은 플로드폰 지금 녹화해서 그래요 제가 아까 전에 실수로 잡았어요 녹화 안 누르고 지난번에도 이런적 지난번에도 이런적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히 조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몹이 없으니까 뭐 내가 할 말이 없네 이거 아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어디로 갔죠? 아 근데 잠깐만 병진이 갈 길이로다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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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또 떨어질 뻔했네 떨어지면 안 돼요 잠깐 떨어지다 다행이거든요 아프리카 로고 좀 치워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그 로고가 아 어 오 신기하다 로고를 이제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구나 이제 보스 잡으러 갑시다 로고 치웠어요 여러분 맞나 여기 여기 아닌거 같은데 저 아까 저 여기로 온거 맞나요? 오 이상하다?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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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옆으로 빠져가지고 아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횃불 들면은 밝아져요 오오오 횃불로 공격도 돼 후우 아 이리와라 횃불이 있으니까 가까이 못 오겠지? 어 횃불이 있으니까 가까이 못 오네요 오 완전 좋은데? 최곱니다 여기에 가면 이제 추억의 몹 오 잠깐만 내 눈에 걸렸다 역시 시큼한 혈주 쟤 쟤 잡아야되데 쟤 두마리 끼이면 힘든데? 한마리씩 잡아야되요 기다립시다 와라 어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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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에에에에에에 됐어 와 병진이 뭐 콤보가 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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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병진이가 이제 쎄지니까 야 씨 옛날 생각나네 정말 이상하다 처음보니깃인데 아까 여기로 왔었나요? 복잡하네 길이 이쪽에선 열리지 않는다 아 반 또 반대쪽에서 여는건가 봅니다 어 저 길을 좀 차여봅시다 건물길이 복잡한데 어 아 큰일났다 좋았어 옛날에 진짜 저 저 저 개 한 마리도 진짜 찾기 힘들었었는데 옛날 추억이 샘솟네요 들어와 옛날에 이게 옛날에 이게 아 그냥 콤보 날리면 되네 빛이예요 너의 보암소리가 정말 맘에 들지 않아 이 자식 뿌듯하네요 여기 또 껴있어 또 여기 여기 개 한 마리 있지 싶은데 없네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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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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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베 눈도 왜 빨개 후야! 자식이 말이야 흐흐흑 흐흐흑 Zeem 흐흐흫흐흫 아 근데 예습 잘됐다 아 원래 이거 아 이 처음에 정말 놀랐는데 아 처음 그 모습이 아 정말 진짜 꿀잼이야 진짜 꿀잼이지 않았나 열석의 파편 갑시다 이제 보스 잡으러 아 여기에, 여기에 있나? 그 대검이? 그 대검 먹으면 엄청 좋다 하던데 아 대검도 제가 또 찾으러 가야되네요 잠깐만 저거 뭐야? 오오 놀랐잖아 강제로 불로, 불로 지져버렸대? 사열방울 3 어 아니네 여기, 여기 아닌가 봅니다 어 그냥, 그냥 잡으러 가죠 대검은 뭐 나중에 알아서 구해지겠지 뭐 보스 잡으러 갑시다 보스야! 야야! 나 왔다! 진짜, 진짜 보스같이 생겼네 진짜 그냥 보스 대놓고, 나 보스요 어 왔어! 안녕? 오오 오오 오아! 아 그냥 때려잡으면 되겠는데? 마치 아니야 보dag 보다 오후 혹시 다 어 뭐랄까 고기다지기는 어떠니 얘야 워워워워워워워 괜찮니? 그냥 찾겠는데? 아니 이렇게 편안한 버스는 처음이야 지금 근데 충분히 쎄지고와서 지금 왜저래 우와 잠깐만 와 잠깐만 어후 훅 갈뻔했어요 야 들어와라 내가 너 다져죽구만 그렇지 어 어 됐어 됐어 verse 오오오 오오오오 나 에멜리아때 너무 실력이 늘었나봐 오 어 여기 잠깐만 와 와 와 클랩 ass 한방 깼네 블러드보neys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똥 ila 수고나구만 아 진짜 큰일날뻔했어 아 진짜 큰일날뻔했어요 아 먹을거 없나 여기 뭐 먹을거 이치분데 먹고 없나 진짜 없나 잠시만요 아까 아빠 뭐 먹었는데 성배 어 먹지 않았나 아 근데 진짜 피 빨리 피가 조금 쫄리긴 했었어 피의 굶주린 야수깨고 엘벨같은거 타고 올라가면은 성검이 떼요 아 됐어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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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성검 얻자마자 풀강하고 풀강합시다 강화를 엄청나게 하는겁니다 어 그리고 혹시나 또 제가 죽을수도 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안녕 나는 체력이랑 근력 정돈됐어 나 고마워 암 베리웰 헌터 하 정확하게 없네 젠작 자아 천천히 야 남 성당구역 성당구역이죠 잠깐만 자 성당구역 상층 치유교단 공방에서 빛나는 검 사냥품 빛나는 검의 사냥꾼 증표를 얻고 상점에서 2만원으로 획득 가능 어제 광랑 깼어요 어제 광랑 깼고 아 정말요? 감사합니다 아 그래 한쪽 문이 안열리고 있었거든요 그쪽이겠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찾았다 드디어 드디어 저도 대검을 얻습니다 돈만 좀 벌면 대검 얻으면 끝났지 병진이 야남 성당구역 역시 문이 열렸어요 여기구만 원래 문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 장치를 조작할 수 없다 왜 조작할 수 없지? 조작해도 왜 조작이 안되지까? 왜 조작이 안되는 거죠? 아 또 스트레스 쌓이네 아 왜? 편안한 맘되세요 왜 사용이 안되지? 아 스트레스 표식 성백이 피 왜 안될까? 아 이 발판 밟으면 올라가요? 아 맞네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우아야야야 우아야야 우아야야야 우아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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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야 아 아 아 아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지야 여기구만 우아야야 우아야야 우아 얻었다 성찬식 아니잖아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우아 잠깐만 그 어디려면은 좀 뭔가 힘드네요 팔질해봐봐 너 피가 많은 아이였구나 어 어디로 가는 길도 일이네 에 돌진 아니야 들어와 됐다 됐다 아 증표도 그냥 주는 줄 알았는데 그냥 주진 않네 어 약간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야 얻을 수 있는 거네요 아 아 아 여기 또 스템이 나가 없네 순 다 어 아직 아 왔나 왔나 여여여 나오나 나오나 오이씨 깜짝이야 워 원 투 아뜨리가 아뽀가 오이씨 저거 저거 총 쏘는 애 이따 말 안했잖아 아 총 쏘는 애 이따 말 안했잖아 놀랐다 됐다 수열 해 걷고 아 수열 해 걷고 아씨 고르기도 잘 해야겠다 잘가 내 꿈꿔 쭉 내려갔네 다 잡고 나면 없겠는데 뭐 없죠 혹여나 뭔가 또 있을까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둘러봅니다 아싸 나도 대거 먹나 어 하 내일 유튜브 빡세게 올려드릴게요 호호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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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 뭐였나? 뭐 티 나올까 봐 겁나네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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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이거군요 음 뭐지? 열쇠가 잠겨져있다 아이 또 뭔가 얻는덴가보네? 아 저것도 왠지 얻고싶다 편안한 밤 되세요 이제 내려가면 되나? 모든걸 다 얻은거같은데 끈적한 사유 아 저기 얻고싶은데 아 저 저 문 열 열 수가 없네 문을 아 뭐 이정도면 다 온거 아니겠습니까 어 모든걸 다 얻었군요 뿌듯하다 오예 쓰고 가야겠다 항아리 다 부셔보세요 맞네 항아리안에 있을 수 있구나 탭이 낚있나? 없잖아 하하 없잖아 흐흐흡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다 쓰고 갑시다 여러개의 스타일링 어! 실수했네요 아 일단 일단 가서 하죠 가서 가서 아싸 성검 얻었다 다음 시간에 뵙시다 여러분 성검 얻었으면은 성검 마지막 강화 딱 하고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듯하다 아 진짜 뿌듯하다 진짜 뭐 오늘 할거 다했다 진짜 알차게 보냈네 아 예스 오우 예스 와우 와우 오우 어 잠깐만 잘못 왔는데 사냥꾼의 꿈으로 갈 거야 페이스북에 박병진 치매 안 나와요 페이스북에 박병진 치매 안 나오나 어 제 그니까 컴퓨터로 제 방송국 가면은 그 해놨거든요 잠깐만요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됐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은 좀 오는데 아 안되나? 아 쪼끔 차이는 안될 것 같은데 아 안돼! 아 아 돈이 아니야 얘 아 하네 괜히 했어 아 아까 그 하 괜히 했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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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 못해 팔아 으어 천 천팔백 돌망치 팝시다 돌망치 팔고 다 팔 어 다 팔아 그냥 자 이거 얘 얘는 그거 빼야되요 어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강희언니도 용사님 감사합니다 얘를 빼고 됐어 다 뺐어요 이제 이거 팔고 이거랑 도끼 팔면 되겠지? 이거랑 도끼 팔아도 안되나? 그럼 방패 팔아야지 판매한다 어 싸졌다 하 아 됐네 횃불을 팝시다 구입한다 어? 아 해적석파벨 이것도 살 수 있구나 아 내가 가진 부위인가 루비트 성허 Gun 와 여러분 제가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우오오오오오오어 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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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 돌망치가 더 멋있는 것 같아 이건 좀 별로야 네 으 backwards 우와 Tina 아 미안아 으어 우리 네 나 제가 제가 공격당한 것은 그렇 ni edited 절망치가 더 좋은거하지? 데미지는 이게 더 좋죠? 아, 겐치 좋은가? 또 쓰다보면 괜찮아지겠지? 돈이 없네 아, 강화하려는데 돈이 없네 아... 아... 화딱실라 아, 이럴수가 강화하려는데 돈이 없어요 이런... 자, 혈정석도 다 팔자 저, 풀스포도 풀스포도 하고 있어요 혈정석도 다 팔죠? 판매 어딨어? 혈정석 20원밖에 안하네? 완전 싸네, 이거? 파나마나잖아 정말 파나마나잖아 필요도 없잖아요, 어차피 0.7% 요러... 어, 요거는 뭐... 어, 여기... 하나밖에 없는건데... 어... 됐어? 이 정도면... 다음에 더욱더 즐거운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쓰읍... 아이... 기가 미가해 돌로 찍는 맛이 있었는데 아쉽네 이만... 빠이빠이